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는 조국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을 비교한 기사가 있습니다 텀블레 머플러까지 그리고 정권 2인자 이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닮았다 싱크로율이 아주 비슷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패션이나 태도 모양 이런 것부터 학벌까지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의 각각 문재인과 윤석열 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그들이 받고 있던 여러가지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까지 다 비교하면서 조국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왜 한동훈 후보자를 감히 조국과 비교하다니 이게 댓글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와 조국은 금모양이나 이미지 이런 게 아니라 확실히 다르다 한 사람은 내로남벌의 상징처럼 되어버렸고 또 한 사람은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실하게 하는 그래서 수사와 범죄 혐의를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끝까지 가지 않았고 끝으로 드러나는 두 사람을 대비를 해보면서 한 사람은 정권의 2인자고 또 한 사람은 소통령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한동훈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조국은 그야말로 끝나가지고 넘어졌고 몰락한 상황이 아닐까 본인 말대로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국민들이 감시하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 관련된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패션과 당당함, 불편함을 지목하면서 세 가지 특징 모두 다 20개월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데자뷰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조국과 비슷하다 이게 세 가지 키워드인가 패션, 당당함, 불편함 불편함은 약점 이런 게 되겠죠 우선 패션을 보면 텀블러와 머펄로 대비되고 있는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은 눈길을 끄는 외모와 소품 활용법이 닮았다고 합니다 조국은 후보자 시절에 입고 들고 걸친 모든 것이 화제였습니다 조국도 2019년 8월에 당시의 노타이, 백팩, 텀블러가 조국의 상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직접 운전한 SUV 차량에서 뛰어내린 조국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구두가 키 높이다, 아니다 하는 실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금모양, 외모 이런 게 우리 네티즌들이나 사람들, 국민들은 빠져드는데 그게 아니다는 걸 이 기사를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금모양은 번드러워하고 멋있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는데 심지어 학벌까지, 스타일까지 그러나 그 사람의 가치관, 살아오는 방향, 정신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트라인 앞에 붉은 머펄로 대중의 눈길을 끈 한동훈 후보자 역시 서류가방이나 외투, 안경텍까지 착용하는 것마다 브랜드와 가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안경 정보를 묻는 지지자에게 한동훈 후보자가 오래전에 산 것이다 하는 대화가 있는데 이렇게 한동훈 검사님 여쭤볼 게 있어 메시지 남깁니다 하는 게 2022년 3월 24일에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자회견 때 썼던 안경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핏이 너무 이뻐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래전에 산 거라 모르겠네요 미안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답변까지 적어주고 있는 것이 한동훈이다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가발이 아니다 하는 온라인 논쟁까지 2년 전에 조국 열풍 때와도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조국 열풍 그리고 조국도 지금 뭔가 금모양만 보고 있다가 국민들이 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있죠 정연아 이미지테크 원장은 법조계에 특히 외모를 가꾸면 사람이 가벼워진다 법조계에서는 그런 고정관념이 만년한데 조국과 한동훈 모두 그 통념을 뒤집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조국은 전반적으로 리블을 하고 친밀한 이미지를 보였고 한동훈 후보자는 셔츠 소매를 슈트보다 1cm 길게 빼는 등의 패션의 디테일까지 챙겨서 남다른 분위기를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또 닮은 건 당당함이다 합니다 당당함 서울법대를 나온 거와 즉설적인 화법이라고 하는데 학번은 다르지만 서울법대 출신에다가 강남지역에 살고 있다 하는 배경도 두 사람의 공통분모라는 겁니다 조국은 82학번 65년생입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살고 있고 한동훈 후보자는 73년생으로 강남구 도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부인도 조국은 부인이 전 대학교수였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는 대형병원의 로펌 등 전문직 배우자인 것도 세간에 주목을 끌은 바가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굳이 말을 아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미지 인상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후보자 시절에 조국은 내가 내 일을 하도록 해달라고 취재진에게 말한 뒤 어마어마한 분량의 페이스북 글을 연일 업로드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SNS 대신에 자신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묻는 질문에 검사를 피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다 나쁜 놈들 직술법으로 쓰겠죠 그리고 검수완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야반도주하듯이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성으로 지금 거침없이 언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문재인이 자신이 검수완박 관련된 저지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문재인이 또 한동훈 후보자를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자는 그 다음날 현장을 책임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다라고 문재인의 그런 지적을 맞받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황태자 느낌의 정무원 장관이자 진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한동훈 후보자는 조국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과도 겹친다 이미지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탄압받는 검사가 아닌 장관 후보자가 되었으니까 말과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불편한 이분 조국과 한동훈 검사장의 약점 뭐 이렇게 뭘까 두 사람은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 정권의 2인자 내지는 숨은 실세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 6월 달에 당시 박지원 민평당 의원 민평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 그러니까 2019년도 이 말을 했으니까 내년 2월 25일까지 장관을 수행하고 2020년 2월 25일까지 장관을 수행하고 사퇴한 뒤에 부산에서 총선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때가 조국의 최전성기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그리고 장관하고 있다가 2월 25일 이후에 사퇴하고 부산에서 총선에 나온 뒤에 국회의원 하다가 나중에 대선에 출마를 한다 이런 시나리오 가지고 그쪽 증명에서 움직였고 조국도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한동훈 후보자를 두고서도 민주당이 5년 후에 또 다른 윤석열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조응천입니다 또 다른 윤석열이다 실질적인 2인자다 문거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박홍근입니다 문거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 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과거에 조국과 대비가 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금수완박중재안을 뒤지는 과정에서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이른바 윤핵한보다 한동훈 후보자가 더 세다는 게 확실해진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핵한보다 한동훈 후보자가 더 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6일 날 검찰이 조국 청문회 종료 시간에 맞춰서 부인 정경심을 기소했습니다 그때 한동훈 후보자는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해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거꾸로 검정대에 서게 됩니다 법사위 쪽에서는 오는 4일 청문회가 예정적으로 열린다면 금수완박 본회의 처리와 함께 사상 최악의 정쟁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더불어민주당도 다 벼르고 있다 한동훈 후보자 그만큼 한동훈 후보자가 자기들이 좌절한 조국의 좌절한 한동훈 후보자가 그걸 빚고 일어나는 걸 보고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거센 공격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자, 금모양은 비슷하고 배경도 비슷하지만 핵심은 가치, 핵심은 댐댐이 그거 살아온 방법입니다 조국은 겉으로는 뭐가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쏘았죠 그런데 드러난 걸 보니까 뭐 서류 조작에다가 거짓말에다가 이런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구속이 됐고 본인도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조국도 그 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도 조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지금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앞으로 이미지가 아니라 그가 견지해오는 가치, 불의에 대한 엄단 이런 조선 제1검 이런 별명처럼 직진하면서도 관리를 잘해서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앞으로 많은 도전과 공격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한동훈 후보자는 그거 크게 개의치 않고 본인 스타일대로 갈 것 같아 보여서 국민들이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